그렇지 바로 쇼! 쇼! 니가 내일부터 엘리투스 반 다닐 거 쳐라구 맨날 늦게 와가지고 기뻘기나 쳐먹고 너 애들한테 우리 땡 얘기하지마 쟤들이 알어? 내일 올해 마흔이야 자격증이야? 일종 보통? 그냥 일을 당해 형이 아니 이 캐릭터들을 데리고 무슨 대회를 어떻게 나가? 형 정규직 해야 된다네 정규직? 아이스크 fica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들어와서 차면 바로 길어진다 으악! 발착이 그 왜 한거에요? 오베드 키팜렛 작년에 4강까지건 별명이 맛보고 필요해 아유 망했다 망했어 재밌어요? 선생님도 재밌어서 축구하신 거 아니에요? 그랬죠 그래도 축구하는 거 재밌대 운동도 하고 와이프도 엄청 좋아 지금처럼 계속 훈련하면 이길 수 있어요 경기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해줘도 이렇게 막으라고